굉장히 세게 쳤는데요 맘에 드는 마무리 동작은 아니었는데 카메라가 공을 벙커 들어가서 못 잡았을까요? 오늘 피니치로 봤을 때 120m 안팎 되지 않을까요? 근데 탄도가 조금 걱정인데요 턱이 조금 높은데요 우와 너무 잘했네요 역시 아이언 로프트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대단한 활약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와 오늘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잘하더라고요 네 Idee Families Bir Butler You I